고 디퍼 고 와이더 여행지에 머무는 동시에 원격으로 일하면서 여행과 휴식, 업무의 공존을 추구하는 워크 앤 스테이 여기는 맹그로브 고성입니다 맹그로브의 첫 번째 워크 앤 스테이 지점인 맹그로브 고성은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어요 좀 더 깊게 몰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맹그로브 고성 저와 함께 투어해 볼까요? 1층에는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워크라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라운지는 디포커스 존과 와이드포커스 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몰입의 정도에 따라 데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디포커스 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데스크가 자리한 오픈블록이 가장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파트너사 휴먼 스케일에 전문적인 업무용 가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허리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 앞에 자리한 포커스 블록은 파티션을 갖춘 1인 좌석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인 노트북만 가져와도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어요 파노라마 뷰의 해변이 펼쳐진 통창 바로 앞에는 컴포트 블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소파 형태의 퍼시스 플레이웍스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요 몸이 찌뿌둥한 날에는 옆에 있는 누아스 안마 의자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1층에는 딥포커스 존 외에 업무는 물론 반짝이는 영감을 위한 와이드 포커스 존 공간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온라인 회의나 전화 업무를 볼 수 있는 프라이빗 방음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회의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회의실 겸 소형 오피스 랩 공간도 있습니다 벽면에는 작은 라이브러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맹그로브 고성 5분 거리에 있는 고성의 작은 서점 북극서점에서 이곳을 위해 특별히 큐레이션 해주신 서가입니다 안쪽으로는 보이드룸이 자리하는데요 맹그로브 고성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공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룸입니다 맹그로브 고성의 워크라운지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숙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곳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하셔서 워크라운지만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업무할 때 필요하신 키보드, 그리고 랩탑 스탠드, 마우스 등의 업무 보조기기들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린트와 스캔이 가능한 복합기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안쪽으로는 공용 주방이 자리에 있어요 식기와 조리 도구, 기본 조미료, 커피머신을 구비해 간단한 요리와 식사가 가능합니다 공용 주방에는 매일 토스트와 잼이 준비되는데요 든든하게 아침 식사도 챙겨보세요 맹그로브 고성에는 총 4가지 타입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띄자마자 에메랄드빛 바다와 반짝이는 눈술,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방마다 마련된 테라스는 맹그로브 고성을 방문하시는 많은 워커분들이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날이 좋은 날, 테라스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처음으로 소개할 객실은 스테이 더블룸입니다 1인에서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에요 맹그로브 고성의 모든 객실은 단순히 숙박이 아닌 개인 업무에도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 형식으로 넓게 구성된 데스크와 업무용 위자, 스탠드 조명, 패드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 안에서도 쾌적하게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북극 서점에서 큐레이션한 책도 한 번씩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잠 들기 전 침대맡에서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따로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스테이 트윈룸입니다 누구 한 명 양보할 필요 없이 바다 뷰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양쪽 나란히 슈퍼 싱글 베드와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2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도 양쪽으로 나뉘어 마련되어 있어요 친구, 동료와 함께 오셔서 색다른 환경에서 환기하며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스테이 더블 스위트룸에는 단독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룸에 걸맞게 멋진 스피커도 비치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장기적인 워크앤 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살아보기를 경험하며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객실은 스테이 도미토리 룸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라이빗한 워크앤 스테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객실인데요 최대 4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벙크배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어락으로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수납장은 물론 헤어드라이어가 구분되어 있는 파우더룸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그리고 세제를 갖춘 셀프 런드리 룸도 4층 한 켠에 마련되어 있어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오래 머무시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위층에는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라운지 체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맹그로브 고성에서 퇴근하시면 이 루프탑 에올라와 시원한 맥주를 즐겨도 좋고요 고 디퍼 고 와이더 맹그로브 고성의 슬로건도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가까운 맛집, 자연 속 산책 코스 등을 담은 고성 가이드 고 와이더 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맹그로브 고성에 머무시는 동안 고 와이더 맵 하나면 업무 시간 외에도 알찬 휴식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입구에 마련된 카드키 리턴함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체크아웃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데스크에서는 자전거와 헬멧을 대여해 드리고 있어요 맹그로브 고성 앞 동해안 자전거길을 따라 해변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해두지 명소, 로컬 맛집과 카페 등 멋진 스팟들을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일반 스테이 예약을 통해서도 상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워크와이드 멤버십에 가입하면 더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맹그로브 고성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한 맹그로브 고성 투어 어떠셨나요? 갑갑한 사무실 대신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에서 더 깊게 몰입하고 더 넓은 영감을 받을 열정적인 워커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고성에서 만나요 맹그로브 jo терits